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북대학교 국가대학 법의학 교실에서 교수로 있는 이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는 법의학은 양의학적 측면에서 법의학입니다. 우리에게도 순수한 우리 전통의 법의학이 있었거든요. 세대별로 아울러서 한번 같이 검토해보고 우리 조상이 갖고 있었던 고위한 과학수사의 기법들을 공유하는 형태의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친구가 어디를 걸어가는데 골목을 들어갔더니 어떤 아저씨가 누워있어요, 길에. 그러면 우리 친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먼저 숨을 쉬는지 먼저 만져보고 경찰에 신고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개 1.19나 경찰서에 신고를 하죠. 네. 그런 분들이 나와서 그분이 왜 쓰러졌는지, 또 어떤 상황이었는지, 누가 봤는지 이렇게 찾아보겠죠? 네. 그렇게 하는 걸 우리는 수사라고 해요. 그러면 그렇게 수사하는 사람들로는 어떤 사람도 있는지 혹시 알아요? 경찰이나 의사나 막 그런 분들. 우리 뉴스 보면 뭐 이렇게 잠빠 입은 분들 나오죠? 네. 그래서 1.19 아저씨들도 나오고 이런 일들은 어느 한 사람을 하는 집단이 하는 게 아니고 다 각적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찾아가는 과학수사라고 하는 게 특히 다른 수사하고 달리 과학수사는 객관적이어야 돼요. 어떤 심정이나 또는 어떤 것이 아니고 과학적인 도구를 이용하고 과학적인 생각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만 과학수사라고 해요. 어떤 흔적들이 있을까? 또 어떤 다른 사람이 개입되어 있고 관여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점을 갖고 다각적으로 접근해가는 게 과학수사라는 거예요. 그 지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를 알아요? 집이나 막 그런 사람들을 찾을 때 쓰는 거. 지문이라는 것은 손가락에 있는 손끈 같은 거예요. 단지 손가락 끝에 있는 걸 지문이라고 그러는데 특한 문양이 있어서 사람도 열 손가락이 다 달라요. 모든 사람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확실한 지문만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도 일정 나이가 되면 국가가 지문을 등록할 거예요. 국가에. 그래서 쓰러진 아저씨처럼 가족을 찾는 데서 쓰기도 하지만 현장에 어떤 사람이 흔적을 남기고 하면 그 사람 그 사람을 찾아낸 데도 욕이 나겠어요. 실은 과학수사에는 꼭 사람만 관련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모든 기법이 사건 현장에 해석하는 데 다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요? 계속 좀 관심 가져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검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죽은 시체를 이렇게 검사해보는 거? 응. 죽은 시체를 검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전혀 칼이나 머리를 회불하지 않고 눈으로 열심히 표면을 보는 거관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로는 부족하다 싶을 때는 직접 회불을 해요. 이제 부검이라고 해요. 그걸 부검. 대신에 부검을 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가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부검을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떤 건가요? 의사만이 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사람의 몸에, 타인의 몸에 합법적으로 손을 댈 수 있는 건 본인과 의사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만이 그 시신에 대해서 손을 댈 수 있고 이때는 훼손이 아니고 부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학문을 법의학이라고 해요. 법의학. 그래서 법의학은 단순히 부검만 하는 게 아니고 부검을 해서 그 사람이 왜 사망했는가를 찾아가지고 그걸 수사기관이나 다른 기관에 그 사람이 사망한 원인을 가지고 기록해서 넘겨주는 걸 법의학자라고 해요. 법의학자가 굳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가 무엇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인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죽거나 억울하게 사망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밝혀내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가족 없이 혼자 돌아가셨거나 또 사망한 채 발견이 됐거나 이런 때는 어떻게 보면 살인사건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왜 죽었는가는 우리 사회는 꼭 밝혀놔야 돼요. 죽음 속에는 우리한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전염병일 수도 있고 지금 법의학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 산 사람들한테 던져준 메시지를 중간에 매개자처럼 전달자처럼 하는 것이 법의학자 역할 중에 하나예요. 조선시대 때도 있었어요. 언제부터 있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나라 조선시대 임금님 중에 어떤 분이 가장 기억나요? 세종대왕. 그래요. 우리 세종대왕께서 이런 업적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우리 법의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처음 법의학 책을 중국에서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번역을 했던 분이에요. 그게 무언록이라고 그러거든요. 없을 무자, 원한 원자, 기록할 로자에서 원한이 없도록 하겠다. 이 사람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그 책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어요. 원나라에. 그걸 우리 세종대왕이 가져와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서 실정에 맞게끔 번역을 시킨 거예요. 신주 무언록 그래요. 새로 썼다. 훌륭한 임금님이라고 했던 분들은 신은 백성의 억울함을 푸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실은. 법의학에 대한 얘기는 좀 이해가 됐어요? 네, 되게 쉽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평소에 알지 못했던 걸 알고 이제 알아가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정혜경 선생님 있잖아요. 원인이 힘쓴 분야가 많은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 다른 분야에 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그게 어떤 분야일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법률, 그리고 법의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 있으셨고 그에 대해서 실제로 사건도 해결하시기도 했던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분이세요. 한복년 사건이라고 굉장히 문헌에 나오는 억울함을 풀어줬던 사건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실은 한복년은 어느새 머슴을 살고 있는 머슴이었고 그런데 그 주인이 김태명이라는 사람인데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세금을 증수하는 하급관리가 세금을 증수하러 갔는데 돈을 안 주니까 그것을 키우는 송아지, 소를 끌고 나왔던 것 같아요. 세금 대신에. 주인이 뒤따라와서 하급관리를 땅바닥에 눕혀서 밟습니다, 가슴을. 그러고 나서 다시 한복년한테 가서 좀 더 혼내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와서 뒤에 가서 모슴을 시켰으니까 가고 있는 사람 관리를 등을 차서 밀어서 눈두렁에 넘어뜨려요. 거기서 관리는 일어나서 집으로 갔지만 집에 가서 갑자기 각혈을 하면서 사망을 합니다. 사망한 사건이니까 수사가 이루어졌겠죠. 당연히 마지막 가해자는 한복년이겠죠. 다산 선생이 다시 한 번 리뷰를 해보니까 가슴이 이렇게 딱딱하게 검은색으로 변해 있다는 소견이 있는 거예요. 한복년은 등을 찼다고 했거든요. 입 쪽에 손상이 있었겠다. 특히 등을 차서 이렇게 사망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다면 가슴에 대한 상처가 사망의 주로 기여했겠다 싶어서 김태명을 지목하게 된 거죠. 그렇게 정확한 시체의 외표 소견을 기록해놓은 것. 이 사건이 누가 범인이다 를 쓴 게 아니고 이 시신에는 여기에 이상한 소견이 있었다라고 객관적으로 기록해놓은 법의학적 감정서가 하고 있는 거예요. 흠음신사를 정영영 선생님이 쓰셨는데 흠음은 뭐냐면 아주 신중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조사를 해라. 일반 관리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벌하지 않도록 무언 녹음 법의학 교과서지만 흠음신사는 그걸 토대로 아주 객관적이고 증거 중심으로 재판을 해야 되고 형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좋은 이해가 되는 거죠. 흠음신사는 어떻게 이해가 잘 됐어요? 네.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901년 정도? 20세기가 되죠. 어떤 사람이 사망을 한 거예요. 부인하고 싸운 뒤에 목을 맸다고 해서 자살. 자살로 보고 분수가 가서 보니까 목을 맸다고 하는데 눈동자 튀어나와 있지 입 벌리고 있지 배는 불러와 있지 항문 쪽 보니까 장이 빠져나오는 형태가 되고 배가 이렇게 불러와 있어서 때려보니까 푹 소리가 나고 색깔은 전체 청록색으로 바뀌어 있으니까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독살? 그렇죠. 독살로 보고 이건 단순히 부후 싸움 이후에 목을 맸 게 아니고 무인에 의해서 독살당했다라고 이제 그 군수가 밝혀낸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풀었던 것이 법의학적인 거만 소견과 접근했던 건이 되죠. 저희 이제 전문 법의학자 입장에서는 외표 소견으로 독살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실은. 그거 하나만 보고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독살을 그렇게 하려면 정확히 그 독극물이 검출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독극물이 검출되려면 해부를 해야 돼요.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부검이 해부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유교니까 몸을 함부로 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결국은 어느 한쪽이 막히면 한쪽이 기형적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해부를 안 하니까 해부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막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독살이 의심된다. 그러면 은수저로 입을 잘 아지네. 은침으로 이렇게 꽂지 않을까요? 순수한 은은 약물에 독극물이랑 비소 황 이런 데 반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은비녀 뭐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독살이 의심되면 그 당시 입안 목 넘어가는 쪽에다가 은비녀를 꽂고 그렇게 색깔이 변한 걸 보는데 문제는 은비녀가 순수한 은비녀라는 진품인 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비녀도 있었지만 살아있는 생물을 이용하기도 했어요. 살아있는 생물? 몸에서 채취한 것을 생물에다 주면 생물도 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밥을 지어서 입안에 넣고 입안에 있었던 독극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은도 그랬다면 밥알에 베이겠죠. 밥알에 베인 걸 닭한테 주는 거예요. 닭이 모이를 줘서 어떤 이상 증상이 보이면 독약을 먹었구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는 것을 반개법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도 그거와 비슷한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리트머스 종류로 이렇게 그러기도 해요. 맞췄어. 그런 것도 있고 일산화탄수증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도 하고 일부 독극물은 혈액을 채취해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지금처럼 동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천연독을 음독했을 때 고고독이랄지 그런 것들이 음독이 의심될 때는 지금도 닭 대신 쥐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테스트 방법을 쓰고 있어요. 괜찮으셨어요? 네. 부검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 얻게 됐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소지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정보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선시대 왕들 중에서 도비약에 가장 관심이 있었을 만한 왕은 어떤 분인다고 하는 생각을 하세요? 글쎄요. 한 영조 정도요? 영조. 영조요, 영조. 실은 가장 많이 하고 열심히 했던 분이 정조대왕이세요. 보통은 수사가 진행이 돼서 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형벌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상서를 올려요. 왕한테. 왕이 보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정조는 다 읽어봐요. 꼼꼼하셨군요. 그 얘기는 아마 애민정신이 컸던 것 같아요. 실은 영향을 받았던 건 정조의 증조이죠. 숙종 때 숙종은 어떤 억울함도 없게 하기 위해서 하다못해 억울한 일 죽은 사람의 묘도 파묘해라.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교적 사상에서 엄청난 일이거든요. 영조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사자명예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정조는 그걸 좀 받아들여서 정조부하고 조부의 생각을 좀 절충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정말 의심점이 있는가를 다시 따져보고 그런 다음에 이걸 파쇄하라. 그런 법을 매뉴얼 만들었던 게 정조부에서 세심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서는 법의학자가 어떤 법의학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고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실을 확인하는 것. 사실을 알아내는 것.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의심이 되는 죽음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사실을 밝혀놓자. 그래야 거기에서는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시작의 단추가 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많은 정보를 취합을 해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최대한 사실적으로 그 사람의 죽음에 이르는 과정, 사인,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신제 우리 현대 법의학이 가는 두 분입니다. 또 하나는 반복될 수 있는 죽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반복될 수 있는 죽음들이 있다면 빨리 캐치를 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막는 것. 예방적 접근도 가능해요. 중간자적 입장에서 망인과 살아있는 사람 사이에서 신제 역할을 한다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죠. 도움이 됐습니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 전문가 집단이 있어 죽음을 밝히는 것 같지만 그 죽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덜하지 않을까. 관심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 이런 어떤 반성도 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법의학은 그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다. 법의학은 그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기록을 남겨놓는 한 겁니다. 그래서 법의학을 보면 그 시대를 아주 그대로 있는 그 민낯을 볼 수 있을 겁니다. wild 자막가 은 또한 apologies Pandemie 더 AB oko moon 오 요 한글자막 by 한효정